아, 참 흥미로워. 제가 대여 운영을 하셨을 거에요. 운영을 하셨을 거에요. 그래서 운영을 하셨을 거에요. 돌아다니는 한 번씩만 갑자기 무섭이가 타는 게 제가 봤을 거에요. 그저 한 중간에 뭐 앞에 하셨을 거에요. 참, 나 그저 잘 안 내려고 운영을 하셨을 거에요. 딱히 안 하고 운영을 하셨을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운영을 하셨을 거에요. 또다니는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이도 됐죠? 네. 어, 여러분들 어, 성악. 대한민국의 성악을 굉장히 섭취합니다. 어, 저는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한 25년간을 생각하는데 근처 상대로 어, 상대로 상대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럽에 예를 들면 트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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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오죽이 있으시다면 나는 트랩스 네. 그런 기한에 상황에 이렇게 트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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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며 왓 남기는 몬동 칭 유영OSS 고맙습니다. 아티스트를 맡으면요. 일단 두 분은 한 분이 많죠. 일단 택하고요. 이 한 분이 굉장히 아티스트라는 예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예술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두 개가 두 개가 한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장부의 여전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의 여전을 하시는 분들이 소화하게 관심을 가시고 또 프레싱과 함께 공부를 하시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프레싱이 있으신 분들께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런 게 저만 더 열심히 저만 더 많이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프레싱 공략 자체가 멋지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들께 저는 정말 많이 부탁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공략과 그 흔해를 참고하시는 공략에 대해서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굉장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침 되시면 3번입니다. 1번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으로 말씀하자면 혹시 수요 수요일 하시나 수요일 하시나 수요일 하시나 수요일 하시나 수요일 하시나 그런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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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erencia 수요일 하시나 일요일 하시나 breakfast 분홍 앞언랑 classmates 두어 보통 순 H1 нес 테 Ю 염린 세 기인 감품 blue nacional 플러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혹시 저는 어떻게 실을 못하겠어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통합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을 한 번 더 맞춰서 면정적으로 여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 호텔에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감이 있으셔서 다시 한 곡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어떡하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음... 연구청은 오늘의 I love your film to show 곡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곡이 있어요. 슈퍼럭스의 연구청이 맞지요. 암거든요. 진짜 오늘의 곡은 굉장히 이끄지 말고 오늘의 곡은 진짜 많이 이끌었어요. 반성된 곡을 이뤄왔고 오늘의 곡은 지금 신곡에 있는 곡인데 그냥 오늘의 곡이 엄청 엄청 굉장히 потому 정말 너무 더울 때 가까운 곡이 있어요. 되게 좋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에 참가하는 게 이제는 좋은 사회를 보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